아 코어플레이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아 지금 바로 스트림 아이디 포탈2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헌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헌납하셔서 저에게 쓰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포탈2 아이디 헌납하시면 포탈2 방송 매니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자 조직 오늘 GTA 온라인에서 누가 당신의 조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요 링고피클릭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조직원인지 아니면 영입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아 이거 소셜클럽에 가입을 일단 해놔야겠다 그치 어 이거 해놓자 일단 가입을 해놔야겠네 일단 결국에는 해야되네 그치 근데 솔직히 잘 들리죠 이제 어제보다 잘 들리죠 음질 좋아졌잖아 솔직히 마이크 음질 좋아졌잖아 좀 이따가 제가 포탈2 아이디 있으신 분 좀 빌릴게요 빌려서 포탈2 좀 저 좀 사용하게 해주시면은 아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졌죠 어 2천원 뭐야 깔끔해졌죠 여러분들 아 아이고 마이크 산게 아니라 설정을 바꿨어요 어 내가 설정을 잘못하고 여태까지 방송을 하고 있었더라고 어 내가 이제 녹방을 항상 보잖아요 녹방 업로드 하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녹방이 이상한거야 음질이 내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랬는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 우구님 한개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음 어떤 쌍무 이런거 좀 먹지마 내 아이디 뻔히 내가 먹을거 알면서 처먹는거 저런거 아이디 먹은 애들 안껴줘야 아 음 음 볼 생각하지마 볼 생각하지마 볼 생각하지마 아 아 제출 계정을 생선중입니다 오케이 개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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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절대음감 절대음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캐릭터 선택 뭐야 종료해야 돼 이거를 JTA5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컴퓨터를 사실 땐 패셀블라이스 좀 살아 얘들아 그지니 자 아 GTA5 온라인 드디어 야 목소리 잘 들리지 솔직히 잘 들리지 목소리 잘 들리죠 깔끔하지 아주 아 어쩐지야 방송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막 막구님 힘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막구님 힘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야 나는 야 나는 열심히 하고 야 나는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야 막구님 힘이 왜 이렇게 없어졌네 자꾸 나도 녹방 들어보니까 힘이 없더라고 조금 이상하다 나 방송 때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녹방에 힘이 없게 나오지 어 알고보니까 봤더니 아 마이크 설정이 네 마이크 설정이 아 이거 또박또박하게 안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막구님 좀 처지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난 세월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처질 나이 때 또 처져주는 게 또야 부모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여기서 정해야 돼 극혐 아 잠깐만 우리 엄마는 일단 잠깐만 아 이게 무슨 엄마 아빠를 정하래 관심 없는데 이런 거 흥 아니 잠깐만 아 엄마 아빠는 잠깐만 아니 저 아니 잠깐만 조부모구나 이거는 아 조부모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 무슨 조부모도 정해 아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깐만 어어어 정신 없어 자 우리 조부모는 할머니 요 아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하자 조부모 솔직히 대충 갈게요 조부모는 어 요정도 무난한 것 같죠 조부모 요정도 어 무난하게 그리고 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니 이거 약간 같은 같은 요거 약간 괜찮다 그치 아닌가 어 흑형한데 요걸로 가 그냥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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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어 너무너무 색깔 약 좀 야 좀 백인으로 만들고 싶다 약간 그치 요정도 요정도 가자 자 엄마 아빠 가겠습니다 엄마 우성 몸 개 친할머니 할머니는 요거 우리 친할머니 요거 친할아버지는 요거 그 다음에 아빠 이거 몰라 그냥 대충 저는 남자 아니 나 무조건 이걸로밖에 못하는 거야 나 무조건 이거야 내 얼굴 무조건 이거 돼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 내 얼굴 야 아니 내 얼굴은 못 바꿔? 내 얼굴을 조부모로 정해야돼? 이건 좀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조부모를 좀 설정해서 얼굴을 좀 바꿔 볼까? 아 외모 있네 야 외모 있네 야 아 아빠 바꿔 다시 뭐였지?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거였나? 뭐였냐? 아까 나 뭐했냐? 이거였냐? 이거랑 외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구나 생활방식 외모 여깄다 야 이 정도밖에 못 바꿔 외모는 아 안돼 안돼 이거 부모로 바꿔야 돼 부모 유전자를 바꿔서 외모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쵸? 그쵸?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모를 제가 어 이거 괜찮아 야 아 좀 야비 얌생이 같이 생겼는데 아 아 그래 수염 일단 다 밀어놓고 쌩어를 보자고 무조건 내 얼굴만 봐 무조건 무조건 내 얼굴만 봐 뭐 조부모 할아버지 얼굴은 상관없어 근데 눈이 다 비슷비슷하냐? 다 거기서 거기가 있냐? 어 점점 못생겨져 아 다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생긴게 그치? 왜 이렇게 되지? 왜 생긴게 이거 뭐 바뀌는거 같지도 않고 싫어 갱하기 싫어 영원히 이 캐릭터로 해야 되는데 다시 아깝걸로 갈게 어 괜찮다 괜찮다 야 멋지다 그치? 약간 멋져졌다 입이 입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음 이 정도면 됐냐? 야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어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어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이렇게 갈게요 그냥 이렇게 가 아 몰라 아씨 아 아 아 아 아 양형님 내게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잘생겼어요 그쵸? 음 생활 방식 수면 수면을 적게 하면 다른게 다 낮아지네 여덟시 살에 여덟시간 자야돼 그쵸? 사교활동 높은게 좋네 이거는? 높아 아 3.5시간 스포츠 근육 단련 합법작업 TV 시청 무슨 일곱시간이나 TV를 봐 하루에 정신 나갔나 야 어 TV를 보면은 비행하고 운전이 늘어나네 적당히 하자 어 그리고 무슨 4시간이나 TV를 봐 파리 어 파리는 내가 봤을 때 아 파리는 안하는게 나 은신 밖에 거의 없어 파리 하지마 파리 하지마 파리 하지마 파리 하지마 아 2시간만에 불법작업 아 폐활량 중요한데 폐활량 중요해 두 두 시간 됐다 남은 할당시간 두 시간 어디에 주지? 잠이나 쳐자 아 아 잠 너무 많이 쳐자면 안 돼 사격을 못하는데 사격이 중요한데 그래 스포츠 근육 단련을 하자 어 사격을 왜 떨어져 그래 합법작업 그래 합법작업 하자 그래 됐어 어 자 외모 드라이드 자 일단은 모자부터 벗겨 모자는 저 쓰고 싶지 않아요 안경도 아 못생겼어 찌질이 같아 아 얌생이 스타일 밖에 없는데 어떻게 얌생이 스타일 밖에 없어 이거 아닌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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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가자 이거 이거 머리는 너무 지금 아 이거 색깔이구나 머리는 어 야 좀 야 좀 간지난다 야 옆가르마 짧으신 현재까지 아 뭐니 이거 야 초밥컷 뭐니 어 이거 초밥컷인데 야 확실히 마이크 음질 좋아지니까 방송할 맛이나 어 방송할 맛이나 방송할 맛이나 매끈머리 빗질한 짧은 머리 뾰족머리 시저 커트 아크켬 드레드 어 이거 야 이거 약간 로스트에서 개같다 금발머리 그게 뭐냐 드라마 로스트에서 야 옆가르마가 개 제일 낫지 않냐 야 옆가르마가 제일 낫지 않아 어 어 야 옆가르마가 제일 깔끔하지 그치 이게 깔끔하 옆가르마 아니면은 아 빗질한 짧은 머리 이 음 옆가르마 포호크 포호크 괜찮다 포호크 아니면 옆가르마 그치 요걸로 가자 아 아 포호크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것도 깔끔한데 포호크는 약간 젊은 스타일이면서 약간 약간 아 옆가르마 가자 옆가르마 가자 포호크는 약간 너무 너무 세워져 약간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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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제일 좋은데 옆가르마가 좀 중년의 깔끔한 맛 중년의 깔끔한 맛이 없잖아 포호크에는 그치 이게 약간 깔끔하잖아 이건 약간 약간 젊은 약간 얼굴에 약간 안 어울려 약간 어 이거 하자 이거 자 그리고 수염 아 수염 됐고 모자 모자는 없고 안경도 없어 어 완벽해 저장 계속하기 캐릭터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왓굿 있으면은 우린 내 방송에 못나온다 조비 예 예 자 양빵님 한개 감사합니다. 자 gta5 온라인 지금 처음 접속 하는데요 아 말해도 gta4 멀티와는 또 다른 는 약간은 온라인 게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게임 소리 약간 큰 것 같은데요 게임 소리 크죠 약간 줄일게 이정도 어때요 게임 소리 gta 온라인에서 전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작업을 수행하거나 맛부터 경쟁할 수 있습니다 친구 조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작업 및 레이스에 참가해 게임내도는 락스타 소셜클럽의 전체 순위표에서 당신의 순위를 확인하십시오 직접 생성한 작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거나 플레이어들과 배팅해서 의견 현금을 벌 수 있습니다. 쟤도 곳곳에 있는 자고를 구입해서 자신만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컬렉션을 보관할 수 있죠 테니스 골프 그 외 다양한 활동으로 다른 플레이어에게 도전하십시오 이게 나야 오 나다 애들아 야 어 개잘 만들었다 캐릭터 진짜야 와 극간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평판 점수를 얻습니다 작업 성공 및 적들을 처치하면 ip가 증가합니다 ip가 증가하면 랭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무기 장비 능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야 온라인인데 스토리가 있어 자 게임 소리 괜찮나요 게임 소리 테스트 잠깐 하겠습니다 자 게임 소리 괜찮나요 아주 괜찮군요 아주 괜찮군요 오히려 조금 켜도 되겠군요 이정도로 야 나 캐릭터 개잘 만들었다나 야 나 캐릭터 개잘 만들었어 야 개 개간지남 야 머리 스타일도 딱이고 그치 개괜찮지 진짜 이거거든 이거거든 야 아예 무슨 멀티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네 싱글처럼 하하하하하 선생님 니 trump 자 옷은 나중에 찰자 구입하면 됩니다 봉찌개님 열 개 감사합니다 여기지? 가만요! 여기지? 아니 보통 멀티 시작하자마자 뭘 붙을 준비를 하네 그래 알았죠 뭐야 레이스 뭐 아니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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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맘대로 걸어가 뭘 아니면 더? 뭐 아니니?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야 뭐야 잠깐만 나 GTA 액박 헤드셋 좀 끼울게요 혹시 모르니까 세션을 시작하는 중 야 뭐냐 이거 잠깐만요 아 뭐야 자 마이크 꼈습니다 액박 마이크 꼈습니다 여러분들 나 안 움직여 왜 뭐야 뭐야 누구야 얘 뭐야 나 안 움직여 뭐야 너 누구야 아무것도 안 눌려 아무것도 안 눌려 뭐야 아 아니 뭐야 아니 뭐야